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 읽고 계시지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시고 읽고 계시지요 왜 하는지 아시지요 저를 자꾸 이렇게 놀라게 하시지 말고 자 열한기하 2장에서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온 군대를 모아 사마리아를 애워사니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계리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계리다 이슬로 왕이 지나갈 때 한 연이 외쳐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아멘 아멘 아람은 오늘날 시리아가 있는 곳이에요 다마스커스가 있는 곳 거기에 있는 군대들이 베나다 왕이 그렇게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근데 옛날 전쟁은요 성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성 안에 살아요 농사는 밖에 가서 짓고 잘 때는 성 안에 들어와 살아요 그 성을 이렇게 포위하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냐하면 성을 쳐들어가면 위에서 화살을 쏘고 위에서 사다리를 걸고 올라가면 밀어가지고 잡아뜨리게 하고 또 뜨거운 기름을 부어버리고 돌멩이를 굴리고 그러니까 이쪽도 피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성을 직접 들어가지 않고 또 부시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완전히 포위를 해서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이 성 안에는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성 안에서는 식량이 언젠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1년, 2년, 3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결국에는 항복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은 먹을 식량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가져가죠 충분히 가져가서 먹으면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그쪽이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온 군대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고 한 사람도 못 나가게 완전히 포위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성 안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주 크게 줄여가지고 나귀 머리 하나에 은팔십세계는 오늘날로 말하면 백불이에요 백불 나귀 머리? 먹을 거 별로 없습니다 나귀 머리에 뭐 있어요? 눈 두 개? 그리고 이빨? 그리고 살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나귀는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원래 그거 안 먹어요 근데 그 백불이에요 백불 엄청 비싼 거죠 그렇게 팔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라면 봉지로 한 4분의 1쯤? 그쯤 되는 그런 양인데 그게 은 다섯세계는 7불이에요 비둘기똥을 왜 사냐? 비둘기똥을 잘 팔려보면 소화가 안 된 콩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원숭이 콧구멍에서 대추씨를 빼먹는다더니 그런 식으로 똥을 이렇게 발려가지고 거기서 씨앗 몇 개 나오면 씻어가지고 그거 먹는데 씨앗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화가 많이 됐지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 거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먹는데 그게 7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거 먹을 때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럼 먹는다고 배부르겠어요? 배도 물론 안 부르고 더럽고 그런데도 그게 7불에 팔렸어요 그 말은 정말 굶어 죽을 그런 지경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외칩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왕이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그 내용을 같이 보죠 28절 시작 무슨 일이냐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내 아들을 닮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 아들을 숨겨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그 여인이 말합니다 이 여자가요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 줄게 같이 먹자 그래가지고 어제 내 아들을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 돼가지고 네 아들 내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어디 갔는지 없는데 애 못 찾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이 여자에게 속은 것이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원통하니까 임금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탈북자에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자기 동네에 어떤 부부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죽겠는데 거위가 왔다 갔다 하더래요 큰 거위가 웬 거위가 왔다 갔다 하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애가 없더래요 부부가 돌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탈북자가 자기 동네에 그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시간에 탈북자가 한 명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이 근데 이분이 새가족실에 와가지고 그냥 우는 거야 그냥 울기만 하는 거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자기가 북한에서 또 탈북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울기만 하는 거야 근데 하여튼 너무 참 안 됐더라고요 안 됐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내 애를 먹고 니 애를 먹는 시간에는 자기 애는 감춰버리고 그래가지고 임금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하께서 이르시되 내일 고운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왕이 그 말을 듣고 옷을 찢는 거야 원통하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너무 분하니까 남의 나라에게 포위 당해가지고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애를 삶아 먹으니까 이게 임금의 입장에선 기가 막힌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옷을 찢고 그래서 옷을 찢었는데 그 안에 속살이 보이고 굵은 배옷을 입었대요 굵은 배옷은 왕이 입는 게 아니고 백성도 못 사는 백성이 입는 건데 하도 입을 게 없으니까 왕도 속에는 굵은 배옷을 입고 배옷을 보면 살이 스치고 살이 까지고 어렵죠 임금도 지금 어려운 거예요 임금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엘리사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고운 밀가루 한 푸대에 한 수화는 그렇게 원 갤런짜리 우유통으로 다섯 개 정도 되니까 한 푸대예요 한 푸대 내일 고운 밀가루 한 푸대에 99전 그리고 보리는 두 푸대에 99전의 매매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떨어지는 밀가루 한 푸대에 99전 그렇게는 안 팔죠 그런데 내일은 그렇게 매매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반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 그런데 그래서 장관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성문 어규에 나병 환장 대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왕이 의지하는 장관은 똑똑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왕이 볼 때 믿을만 하고 정말 좋은 말만 하고 분별을 잘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왕이 의지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할까? 당신 생각은 어때? 늘 물어보는 그런 아주 귀한 장관이 있었는데 장관이 그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다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붓습니까? 그래도 그런 일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한 푸대에 99전이 말이 됩니까? 두 푸대에 99전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에 성문 어규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문등병인데 살에 감각이 없어지고 살이 썩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성 안에서 같이 못 살아요 성 밖에 살아야 되는데 성 밖에 멀리 가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성 근처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음식을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 근처에서 어규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서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성 안에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거지에게 동량을 해줍니까? 광에서 인심나지 나도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죠 성읍으로 가도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오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죽을 것이라 그런 적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대로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오 죽이면 죽을 것이다 아멘 성읍 가봐야 거기도 굶고 있으니까 살 길이 없다 여기 있으면 역시 굶어 죽는다 거기서 성에서 나오는 게 없으니까 쓰레기도 버리는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도 다 판매하는데 버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쓰레기도 못 드셔먹고 살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자 그러니까 우리 거지니까 문등병자니까 우리 죽이겠냐? 죽이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우리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면 우리 그냥 거기서 먹고 사는 거고 얻어 먹는 거고 우리 아람 군대 가서 우리 항복하자 네 명이 그렇게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글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 시작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이르러 온 즉 한 사람도 없으니 예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고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햇사람과 애그방 등에 값을 주고 그들을 오게 하였다 하고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쪽으로 가는데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놀랬겠지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고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큰 군대가 오는 그런 막 말소리가 들리고 말소리도 뭐 한두 마리가 아니라 막 막 막 막 맨만 마리가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이 막 몰려오고 병고 소리가 막 그런 소리가 나고 그렇게 듣게 했다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 애굽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오게 했다 용병을 사왔구나 그래가지고 돈 주고 와가지고 애굽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오네 햇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오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겠네 도망가게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를 듣게 하셨지요 7절 말씀 시작 장막과 말과 낙위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진영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감추니라 이제 아람 군대가 그런 군대가 온다고 소리가 들리니까 급해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장막 말 낙위 식량 다 두고 진영을 그대로 다 두고 텐트까지 다 두고 그들이 목숨을 위해서 그냥 도망을 나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가보니까 그 진영에 가보니까는 아무도 없어요 한 장막에 일단 들어가서 일단 먹고 마시고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은과 금과 의복을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고 감춰놓고 그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다른 장막 가서는 먹고 마시고 안 하고 거기서도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추고 땅에 묻어놓고 좋은 것들은 땅에 그렇게 감춰대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나병 환자들끼리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뭐가 있는 날이라고요? 아름다운 소식 왜냐하면 지금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굶어 죽고 있어요 자기 정신들이 아니에요 미쳐가지고 애까지 먹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는 식량이 산더미처럼 있는 거예요 몇 년 와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려고 먹고 그들이 기다리려고 많이 식량을 가지고 왔어요 그 상황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식량이 거기 있는 것 오늘은 여기는 아름다운 소식이 그것도 돈 내고 사가는 게 아니라 공짜로 거기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어마어마한 식량들이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우리만 배불리 먹고 침묵하고 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이 밤에도 굶어 죽으니까 이 밤에도 사고 생기니까 이 밤에도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우리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밤이라도 왕궁에 가자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어요 그때는 후라시가 없어요 핸드폰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요 밤이 깜깜한데 가다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들이 발을 돌뿌리를 걷어차면 가다가 차게 되면 감각이 없으니까 그들은 넘어지게 되죠 넘어지면 살이 썩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끊어지는 잘못하면 손목이 떨어지는 그들은 넘어지면 치명적이에요 밤에 가기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는 거예요 또 가서 보초가 문둥병이네 가서 얘기를 전하려면 보초한테 가까이 가야 돼요 문둥병자는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초들이 돌을 던지면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고 가서 전하자고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 시작 가서 성우 문지기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말과 낙유와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며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아멘 가서 가까이 갔다 가는 돌 맞을까봐 성우 문지기 하나를 부릅니다 잠깐만 좀 와보세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좀 떨어진 거리에다 세워놓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도 가까이 안 오죠 한 사람만 와야지 여럿이 오면 돌 던지면 안 되니까 한 사람만 부르는 거예요 문지기 한 사람만 부른 다음에 우리가 저 아람진에 가서 큰 목소리로 말했겠죠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낙유도 장막도 식량도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문지기가 다른 문지기들에게 이마저마에서 이래가지고 저 문둥이들이 왔는데 먹을 게 뭐 엄청 많대는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높은 사람이 왕궁에 가서 보고를 했겠죠 이마저마에서 이런 일이 있답니다 보고를 했더니 1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왕이 밤에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이르기를 그들이 성업에서 나오거든 사로잡고 성업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니라 하니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적들이 계략을 쓴 거야 작전이야 우리가 배고픈 거 알고 굶어 죽는 거 알고 그들이 진영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성문 열고 나가면 와가지고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성 안으로 들어오려고 성문이 닫혔으니까 성문을 열게 하려고 작전 쓰는 거야 나갔다간 다 죽어 지금은 굶어지만 나가면 칼에 죽어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시작 신한 한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하고 왕이 가서 정탐하라 했더니 요단에 이른 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다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아멘 신한 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임금님 그러면 정탐을 보내게 하죠 정탐을 그랬더니 왕이 그래 가 정탐해 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요단에 그들의 캠프에 가서 보니까 아람 사람이 다 도망을 갔고 의복, 병기, 길에 가득하고 식량도 가득하고 그래서 그 정탐이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진짜인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그 뒤에 봐도 옆에 봐도 아무도 없는데요 다 도망갔는데요 보고를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16절 말씀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예 고름빗가루 한사에 한세결이 되고 보리 두소가 한세결이 되니 영어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그 식량을 다 가지고 오게 되고 국가가 통제하는 가운데 엄청난 그런 식량이 생겼을 때에 어제 예언자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고운 밀가루 한 푸대에 99전 그리고 또 이렇게 보리 두 푸대에는 그렇게 99전 판매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황당해 보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문등병자들이 사는 길을 전한 거예요 자기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금, 은, 의복 땅에 감췄어요 그리고 또 금과 은과 의복을 땅에 감췄어요 이 나병 환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 먼저 먹고 땅에 물건들을 감추고 그리고 그들이 밤에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얘기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먹고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엄청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는 우리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받는다는 거예요 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어떤 사고가 날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아침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가서 그것을 알리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서 그렇게 알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릴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정말 떨어지고 끊어지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보초들이 돌 던지면 그들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식량이 있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는 게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다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편하죠 따뜻하고 엄마가 먹을 거 다 해서 주고 그러니까 어린애는 너무 편해요 편하고 너무 좋아 엄마가 잘 보호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그 뱃속에 있는 애는 뱃속 바깥의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엄마 뱃속밖에 모르는 것 바깥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때가 왔습니다 열 달이 찼습니다 이제 애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애는 밖에 있는 세상이 뭔지 잘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안 나가려고 그러고 엄마는 내보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엄마가 이겨서 애를 내보냅니다 애는 밖에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밖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밖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엄마 뱃속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린 다 가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애가 열 달 되면 나오듯이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언젠가는 다 가는 거예요 죽은 것을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원래 원 위치로 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들을 영적 세계에서 감옥에 가두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거짓말해도 죄다 남을 미워해도 죄다 부모님에게 불효해도 죄다 우리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 우린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지옥에는 고통이 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다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데 이 부활체가 고통을 느끼면서 영원히 산대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습니다 이 식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식량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그거 먹고 나서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조금 더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식량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밤에 가다가 사고 날 줄 모르고 깜깜한데 문둥병 걸린 사람이 시력은 좋겠어요 잘못 보이면 계곡에 떨어지거나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돌뿌리의 채이면 넘어지면 손가락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지는 거예요 보초들이 돌 던지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의 소식을 전하려고 갑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이걸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받는다 저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벌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은 예수만 믿으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들은 죽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물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것 넘치는 기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면 넘치게 돌려받는 것 우리는 되려주고 말로 받는 것 욕을 하면 욕이 돌아오지요 판단하면 판단이 돌아오지요 정죄하면 정죄가 돌아오지요 악하게 심으면 악이 돌아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넘치게 돌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사는 거죠 내가 심는 것을 돌려받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땅에 복되게 사는 개인이 복되고 가정이 복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늘에 상급 쌓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삶이 마감되면 상급받고 멸류관 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애기는 뱃속에서 세상에서 사는 준비합니다 엄마가 조심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약을 먹지 않습니다 잘못 약 먹으면 애가 어려운 일이 있을까 봐 나는 감기약을 이겨도 애기는 감기약을 이길 수 없으니까 고리 아파도 진통제도 잘 못 먹고 애를 뱃속에서 잘 키워서 세상으로 내놓습니다 뱃속에서 어려움 겪으면 밖에 나와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스트레스도 안 받으려고 애를 쓰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글을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서 열 달 있다가 나오면 이 땅 사는 준비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은 굉장히 길게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긴 삶은 아닙니다 우린 잠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내 나병 환자들이 말하는 건 그들은 그들이 무슨 엄청난 노력을 한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뭘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 굶어주고 성에 들어가도 굶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가보자 가서 그냥 죽으면 죽고 삶은 살고 그리고 갔더니 음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굶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알게 된다는 거 또는 아멘